안녕하세요. 황영웅의 팬 여러분.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사랑하는 가수 황영웅이 드디어 멜론 차트에 첫 진입하여 4위를 기록했습니다. 정말 놀라운 성과죠?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. 황영웅의 음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었고, 이번 성과는 그동안의 노력과 팬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. 그의 음악을 통해 느껴지는 진심과 열정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, 그 결과가 이렇게 멜론 차트 사위로 나타났습니다. 이 성과를 기념하며, 우리는 이제 더욱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. 1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? 황영웅의 음악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, 그의 팬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지금까지도 충분히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지만,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. 황영웅은 항상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,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. 그의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이 멜론 차트 사위라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. 이 순간을 기념하며, 황영웅에게 따뜻한 응원과 축하를 보내주세요. 우리는 황영웅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.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,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응원합시다. 1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. 황영웅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. 항상 변함없이 황영웅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, 이번 성과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.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며, 더 많은 기쁨과 감동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